음악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을 대변하는 예스티비 뉴스 첫 소식입니다. 10곳이 문을 열면 9곳이 문을 닫을 정도로 자영업자 폐업이 속출하는 상황에서도 우직하게 한 우물만을 파며 수십 년간 성업을 이루는 가게들도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렇듯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춘 업체를 백년가게로 선정해 소상공인의 성공 모델로 육성하며 100년 이상 존속 가능한 업체가 되도록 지원하고 있는데요. 양가희 기자가 최근 백년가게에 이름을 울린 한 업체를 찾아가 그 성공 비결을 들여다봤습니다. 사골로 우려낸 진한 국물맛 하나로 36년의 업력을 보유한 진미옥설롱탕. 최상의 재료로 정직하게 음식을 만든다는 원칙은 치열한 경쟁 속에서 오랜 시간 상업을 이룬 비결입니다. 사계절마다 달라지는 원재료의 맛에 맞춤형 레시피와 노하우를 더해 수십 년간 한결같은 맛을 유지했고 이는 오랜 시간 고객들의 발길을 붙잡았습니다. 초창기 다닐 때는 금액이 한 6천 원 정도 했다고 기억되는데요. 거의 한 24, 5년으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준비된 김치 종류가 변함이 없고 몇 년 가도 똑같은 맛이고. 가업 승계를 통해 이대에 걸쳐 우직하게 한 우물만을 판 결과 최근 중소벤처기업부의 100년 가게로 선정됐습니다. 양심껏 정직하게 가게를 운영하라 그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버님도 요새도 매일 새벽에 오세요. 오셔가지고 고기 그람수 조금만 부족하면 새벽에 담아놓은 그릇을 다 엎어버려요. 엎고 다시 담으세요. 다. 사람이 하는 거라 1, 2g 정도는 실수할 때가 많거든요. 그걸 용납을 못하시는 것 같아요. 식당이라는 게 정직하고 정직한 만큼 그대로 돌아오더라고요. 트릭 안 쓰고. 중소벤처기업부는 30년 이상의 업력을 가진 소상인 가운데 100년 이상 존속 가능한 경쟁력과 차별성을 갖춘 업체를 100년 가게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전국에 156개 업체가 선정됐으며 100년 가게로 선정되면 컨설팅과 혁신 역량 강화 교육, 정책 자금 이용 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자영업 폐업이 속출하며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시장 환경 속에서도 기본적인 원칙을 고수하는 고집스러움이 100년의 역사를 이끌 자영업의 성공 모델로 새롭게 조명되고 있습니다. STV뉴스 양가희입니다.